모사님들 안녕하세요. 코린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까뭣까뭣하네요. 모사님들 벌써 5일차예요. 만끽! 5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저를 보러 오신 거 너무 장하고요. 여러분들 팔뚝살 오늘은 완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여름에 최적화된 팔뚝살 운동을 가볼 거예요. 그런데 팔뚝살이 정말 빼고 싶으시다면 이 운동만 하시면 안 돼요. 식단 조절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물론 플러스로 30분 유산소를 하시면 좋지만 그거는 제가 추가 미션으로 드릴 거고 어쨌든 식단 조절을, 식습관을, 그리고 식사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정말 살이 잘 안 빠져요. 본인이 어마어마한 운동을 알려드리더라도 식단 조절을 내가 같이 들어가줘야 그게 정말 80%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식습관이 중요하고 식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뱉어지도록 먹지 않고 항상 절제를 고닌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고닌이가 나를 위해 20일 동안 그만 열심히 알려주고 있어. 이런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식단 조절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랑 카운트하면서 운동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저도 진짜 자꾸 고열량이 당기고 더 먹게 되고 피곤하면 더 먹게 되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함께하는 기간이 솔직히 특별하잖아요. 좀만 더 힘을 내고 식단 조절을 좀 같이 해보고요. 그러면 진짜 내 몸 변해요. 그러니까 7시 이후에 금식 미션 꼭 3가지 지켜주시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오늘은 우리끼리 보선님의 나릴로 하면서 운동하면서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시간, 나를 아껴주는 행위, 나를 아껴주는 자신감을 보다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랑 이거 운동하고 나면 어때요? 엄청 뿌듯하고 행복하잖아요. 그 바로 뿌듯함, 그 행복감, 그 기쁨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가 20위를 좀 더 가치있게 두고 가는 0순위 기억하면서 자, 오늘 팔뚝살 운동 가보겠습니다. 맞춤! 보람이가 점점 이상해진다, 그쵸? 자, 첫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푸시업! 자, 두 번째 좁게 하는 푸시업! 세 번째 하늘보기! 네 번째 딥스 해서 가볼 거예요. 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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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무릎을 완전히 굽힌 상태지만 디귿자로 하셔도 되고 이건 난이도가 좀 낮은 거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좀 더 몸을 45도로 내려주실 건데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어깨를 들썩이고 내려가면 승모근이 더 발달되고 좋지 않아요. 자, 자슴 열고 그 상태에서 상체 그대로 다운로드하셔야 돼요. 무릎이 좀 아프신 거 같으면 수건을 까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면서 오늘도 펀더스틱한 우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가슴 그대로 내려갈게요. 완! 그렇죠! 업! 둘!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셋! 그렇죠! 넷! 업! 다섯! 그렇죠! 잘하네요. 여섯! 일곱! 후! 여덟 올라오면서 숨 내뱉고 아홉! 그렇죠! 자, 열! 자, 하다가 힘드시면 무릎 굽어서 바로 목에 가슴을 실어서 올라와주세요. 둘! 업! 셋! 그렇죠! 넷! 자,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다섯! 자, 힘드신 분들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조금만 내려가세요. 그렇죠! 일곱! 자, 세 개만 더 할까요? 여덟! 자, 이렇게 조금 내려가도 내가 처음에 팔 힘이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아홉! 마지막! 스멀! 후! 엄마야, 나도 팔이 아파요. 자, 이제 바로 좁게 해서 갈 건데 좁은 푸시업은 어떻게 되냐면 자, 팔꿈치가 먼저 많이 벌어진 상태로 내려가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팔꿈치가 옆구리로 갈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푸시업 이렇게가 아니고 첫 번째랑 다르게 좁게 갈 겁니다. 자, 디귿자를 먼저 하신 상태로 내려가세요. 오늘 주말이니까 너무 박스 형성 잘할게요. 완! 그렇죠! 둘! 자, 손바닥에 무게 실어주세요. 옳지! 셋! 업! 자, 여기서 어깨 들지 않도록 가슴으로 열고 내려가셔야 돼요. 숙모근에 무리가 없어요. 자, 가서 손바닥으로 밀어주세요. 여섯! 손바닥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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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아이오! 아이오! 여덟! 여덟! 호우! 호우! 땀이 인파에 대신을 하는 방법이! 자, 열! 열! 자, 열 개만 더! 하나! 업! 둘! 업! 팔꿈치가 옆구리로 닿아지는 느낌! 다섯! 자, 다섯 개만 더 하자! 여섯! 그렇죠! 일곱! 자, 일곱! 일곱! 여섯! 여덟! 아홉! 네! 자, 마지막! 무게 실어지면서 손바닥으로 밀어주세요. 오우, 대박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자, 바로 누워서 엎드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은 가슴 옆으로 두시고 제가 그 전에 이거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똑같이 같이 해볼 거예요. 손바닥 가슴으로 두고 발등은 닿도록 내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옆구리에 완전 밀착시켜준 다음에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어깨 내려주세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그렇죠? 자, 많이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둘 송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긴장감 둘 다 주셔야 되는데 어디 쪽에 긴장감을 주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 팔꿈치가 완전히 옆구리 쪽으로 모아지도록 올라가세요. 그렇죠? 팔꿈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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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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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세요. 그렇죠? 넷 자, 팔꿈치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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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서 내려오세요. 그렇죠? 다섯 붙이세요. 후 여섯 붙이세요. 자, 붙였다가 내려오세요. 여덟 자, 붙이면 올라갔다가 붙이면서 내려옵니다. 긴장감 놓으시면 돼요. 아홉 그렇죠? 자, 열 보통 여자들의 상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점차 힘이 생기면서 잘해지니까 그때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자, 마지막 숨을 후 너무 잘하셨어요. 자, 힘드셨죠? 자, 힘드셨죠? 아, 그래도 힘들어서 너무 잘했어요. 자, 힙띵! 아, 힙띵이 알죠? 딥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뒷끝 팔에 손바닥을 손바닥을 내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접어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가슴 열어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나의 숨가움까지 자극이 가고 불필요한 곳에 자극이 가서 상체가 두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상체든 하체든 운동하면 할수록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방에 플러스 근육이 펌핑돼서 그렇지 내가 운동하면서 커진 게 아니에요. 이제 근육이 발달하고 이제 기초선이 올라가고 지방이 깎여나가면서 정말 나의 탄력이 생기는 거지 내가 정말 몸이 커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선수, 스테이트 선수가 아니에나 정말 근육형 이어봤자 정말 우린 근육형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펼쳐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팔꿈치 접히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옳죠. 자, 업. 자, 무게를 손바닥에 실었다가 손바닥으로 밀면서 올라옵니다. 둘. 와우, 자극이 엄마야. 대박이에요. 넷. 업. 손바닥에 무게 실어지고 손바닥으로 밀면서 올라옵니다. 여섯. 안형살의 자극이 엄청나요. 일곱. 엣. 업. 여덟. 자, 올라와서 팔꿈치 쭉 펴서 쪼여주셔야 돼요. 아홉. 자, 팔꿈치 쭉 펴서 쪼여주기. 자, 마지막. 열. 자, 열 개 더 있죠. 우리 항상 20개씩 해야 되니까. 하나. 업. 자, 열 개만 더 할게요. 그리고 보지 한 세 개가 끝나요. 둘. 셋. 업. 넷. 그렇죠. 업. 다섯. 업. 다섯 개만 좀 더 힘내요. 여섯. 일곱. 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덟. 자,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아홉. 자, 올라와서 팔꿈치 쫙 펴면서 팔 쪼여주세요. 자, 마지막. 열. 너무 잘하셨어요. 자, 한 세트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가볼 텐데 손목 한번 탈탈 털어줄게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집중적인 운동을 하면 아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도 발달이 되지만 사실 우리 상체 힘이 길러져요. 손목에만 무기가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게에 비해서 내 무게를 견뎌줄 상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것들만 너무 뭐 40kg, 60kg, 80kg 이런 무거운 운동기구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진짜 내 몸을 이용한 운동이야 별로 정말 무겁고 이 세상이 가장 무거운 건 내 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감량도 내가 살이 짜서 그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말 내가 내 몸에 무게를 버틸 힘이 없어서 있으면 그럴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지 마시고 망연자질 마시고 아 좋아 보여요. 예. 그만 말하고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가보시면 자, 푸시업. 널기분 푸시업 갈 건데 내가 두 번째 세트까지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면 이 글자로 하셔서 무게만 손바닥으로 실어주시면 돼요. 자, 스무 개 가겠습니다.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 업, 글. 자, 손바닥으로 밀면서 업, 셋, 그렇죠. 넷, 업, 다섯, 여섯. 자, 상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일곱, 자, 쇄골 라인까지 굉장히 탄력이 붙어요. 아홉, 업, 자, 열. 자, 열 개만 더 할까요? 끝내, 업, 세, 업, 세. 셋, 업, 어, 나도 힘들고. 넷, 업, 그렇죠. 다섯, 여섯. 자,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려가도 좋으니까 무조건 손바닥으로 밀면서 가슴의 힘을 올려도 돼요. 여덟, 다홉. 마지막. 스물. 자, 힘든 건 당연한 거고 힘들어야 효과가 빨라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트, 조금 푸쉬어 가르치면서.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자, 내 옆구리 쪽으로 붙여주세요. 하나. 자, 여기서 일어낼 때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하나. 그렇죠. 조금만 더 무게를 실어볼까요? 1kg을 실어보자. 그렇죠. 셋. 업. 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여덟. 손바닥을 미셔야죠. 아홉. 자, 열. 자, 내려갔다가 올라오. 자, 10개만 더 할게요.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자, 오케이. 들리지 않도록 가슴 열어면서 내려가세요. 다섯. 여섯. 몸 빠져보러 밀어주면서. 업. 여덟. 천천히 긴장감 주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속도는 내려가는 게 좀만 더 천천히 올라올 때. 훅 내려올라오고.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늘보기 가 볼게요. 자, 내 손바닥. 가슴 옆에 붙여준 상태로 밀착시켜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발등 내려놓고 시선은 너무 하늘 보지는 않아도 돼요. 약간 정면만 정리만 본 상태에 손바닥을 밀어줄게요. 하나. 다운. 자, 둘. 팔꿈치 붙여 붙여 붙여. 붙였다가 내려와. 그렇죠. 이거는 팔꿈치를 안 붙이면 안뇽살까지 자국이 안 가요. 셋. 넷. 지금 상체 운동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안 썼던 근육들이고 내가 굉장히 힘이 평소에 안 쓰다 보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덟. 자, 팔꿈치 붙이면서 붙이면서. 아홉. 집중하세요. 집중할수록 운동 효과는 빨라요. 열. 그렇죠. 자, 열 개만 더 허리 꺾이는 게 운동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모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바닥으로 밀어주면서 업 올라옵니다.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네. 업.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업. 여덟. 더웠어요. 두 개만 더. 아홉. 자, 팔꿈치 붙였다가. 가슴 열어주면서 팔꿈치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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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따라불내고. 후우. 후우. 너무 잘하셨어요. 자, 보선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힘이 생기면 내가 점점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집중력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니까. 아휴. 어제 했던 엉덩이랑 오늘 하는 팔뚝을 꼭 복습을 해서 한 번씩. 우리가 그때는 난이도와 힘을 좀 더 가중해서 해보는 걸로 한 번 해볼게요. 자, 손목 살짝 풀어주고. 마지막 동작이에요. 자, 딥슨 할 거예요. 자, 가슴 열어준 상태로 내려갈게요. 팔꿈치 굽혀서. 하나. 그렇죠. 그렇죠. 둘. 업. 셋. 업. 넷. 업. 오, 너무 잘해졌어요. 다섯. 자, 그대로 몸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어우, 힘드죠? 자, 일어나서 팔꿈치 쭉 펴주고. 자, 열 개만 더. 하나. 업. 그렇죠. 둘. 업. 셋. 그렇죠. 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넷. 다섯. 여섯. 다섯. 네 개만 더. 일곱. 자, 하나 왔다. 여덟. 팔꿈치 펴주고. 아홉. 마지막. 세븐.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자, 이제 마지막 세즈 갈 거예요. 자, 팔통운동이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주말이니까 너무 우리가 무리되지 않는 걸로 제가 짜드릴게요. 엄마, ня, ня, nha, nha. 어려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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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제. 진짜 막 진짜 막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은 이상 그래도 이게 점점 처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다. 뭐 성장하는데 아프다. 뭐 이런 것처럼 운동하면서 어디 한구석은 다 아파요. 근데 진짜 다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고통과 그런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공인 거 같아요. 제가 사실 운동은. 자, 굳셔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 만큼 많이 안 내려가도 좋아요. 진짜 가슴으로 내려갔다가 손바닥을 밀면서 올라가죠. 마지막이에요. 힘내요. 저도 상체 너무 힘드네요. 자, 내려가세요. 하나. 그렇죠. 업. 둘. 업. 자, 셋. 업. 넷. 다섯. 호흡하시고 여섯. 많이 내려가는 거 안 중요하다 그랬죠? 일곱. 여덟. 여덟. 상체를 그대로 내려가면서 아홉. 자, 힘들죠? 아홉. 너무 힘들어요. 버텨요. 버텨요. 괜찮아요. 그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업. 둘. 업. 셋. 오늘 너무 힘들다면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0개만 더. 아메아. 아메아. 자, 너무 힘드시면 바로 무릎 굽으시고. 하나. 셋. 자, 무게 실어지면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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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호흡. 자, 바로. 다 왔어요, 모서님들. 아홉. 쏙. 그만뒤. 쏙. 그만뒤. 자, 바로 좁게 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모서님들. 그만뒤. 힘내면서. 팔꿈치 멀어지지 않도록. 자, 내려갈게요. 다운. 업. 그렇죠. 알겠어요. 하나, 둘. 방금 우리 루이로디한테 하는 말 들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넷. 자, 손바닥으로 밀어주면서. 다섯. 업. 그렇죠. 여섯. 업. 일곱. 여덟. 어우, 좀만 더 힘드세요. 자, 열. 자, 열 개 조금 빠르게 짧게 해볼까요? 하나, 앤. 둘. 앤. 셋. 팔꿈치. 접었다가 피는 거예요. 그냥. 팔꿈치. 접었다가 피고.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우, 대박. 어우, 빠르게 하니까 더 힘드죠? 그래서, 열 번만 더 해보려고. 아하! 나를? 나를 죽인 듯이 째려봐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코앞에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나 욕해도요. 자, 열 개만 더 빠르게 할게. 하나, 업. 팔꿈치. 접었다가 피고. 접었다가 피고. 가슴 열면서. 셋. 넷. 업. 다섯. 업. 여섯. 그렇죠. 일곱. 어우, 잘하고 있어요. 여덟. 아홉. 업. 스멀. 너무 잘했어요. 자, 바로 엎드려서. 이번에는 살짝 빠르게 하늘보기 해볼 거예요. 팔꿈치는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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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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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거예요. 붙이면서 올리고, 붙이면서 내리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팔꿈치 붙이면서 업. 다운. 자, 손 또 조금만 해서. 둘. 다운. 셋. 손바닥을 밀어주면서. 다섯. 자, 팔꿈치 붙이는지. 셋. 최대한 붙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열 개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붙이세요. 붙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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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팔 배팔. 아보, revolution. 아프다 그렇죠? 그러므로 열 개만 더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끝낼 권위니까. 아니죠. 일요일이라서 쉽게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버피를 하진 않잖아요?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면서 업. 들. 팔꿈치 붙이면서 셋. 뒷 겨드랑이 를 접어준다는 느낌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8, 9, 10, 5개만 더 1, 2, 3, 4, 4, 5, 6, 7, 8, 9, 10 아 뭐야? 방금 저의 구호 되게 그거 같지 않나요? 조교 같지 않나요? 약간 스승님 같이 저는 21가 무서운 스승님이에요 잊지 말라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딥슨 마지막이에요 스승님들 어 마지막 너무 좋죠? 상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시고 계십니죠? 자 이제 팔 핀 상태에서 가슴 열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만 내릴게요 자 여기에 손바닥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 둘 자 손가닥이 실린 상태에서 팔꿈치만 펴주는 거예요 셋 업 넷 업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열 개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이번에 접었다가 펴고 둘 업 셋 그렇죠? 접었다가 업 다섯 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어디가 더 잘 안돼요? 저는 왼쪽이 더 잘 안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왼쪽이 더 약한가봐요 왼쪽이 더 아프네요 그래서 열 개만 더 할게요 아홉 자 열 개만 더 힘내요 자 열 개만 더 힘내요 에이 둘 에이 셋 에이 넷 에이 너섯 에이 너섯 에이 너섯 에이 너섯 에이 너섯 여덟 아홉 열 자 잠깐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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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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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사님도 자 오늘 아홉 넘쳐버리겠다 그쵸? That's right 오늘 5일차 웬일이야 너무 잘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도 저를 보러 오셔야 너무 잘나셨고 여름에 우리가 당당하게 민소매 입을 수 있는 21달리 프로젝트의 4분의 1이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먹는 조절 어려운 거 알아요. 주말에 또 많이 먹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신 저랑 계속 마음을 먹어가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리 내가 조절하리 그게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그냥 나의 겉모습을 위해? 노노. 나의 자신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행복감? 기쁨? 그리고 여유 생기를 위해서. 활력을 위해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고 우리 보선님들 사랑해요. 오늘도 너무 잘하셨고 우리 폰집자님도 주말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보선님들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모두 모두 서로 사랑하며 곧이 응원하니 여전히 해주시고.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아 맞다. 보선님들 내일 6일 완전 주말 연휴라고 너무 먹으면 우리가 열심히 피 땀 흘려서 운동이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내일 조절하시는 거 잊지 않으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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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